잠깐만! 야 꼬마야야야야! 잠깐만 얼굴만 볼까? 얼굴 한번만 보자 야! 야 꼬마야! 너랑.. 2019년 5월 29일 스타트! 고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동어라! 팔로우 팔로우 미 어이! 야야야야야야야야 창문.. 잠깐만 야 꼬마야야야야.. 어? 야야야야야 야야 잠깐만! 가자! 야 잠깐 가자! 앗! 여기 기운 보소? 야! 너 방금 뭐고 들었어? 야! 야! 얘들아.. 나 바로 2층으로 간다 여기가 항상 문제야 나 2층에서 뭐 봤어 그리고 뭐 움직이는 것도 봤고 어떤 껌만의 모습을 본 것 같아 나 좀 지켜주라 와.. 기운 보소 꼬마야! 어.. 가슴아.. 어.. 잤나.. 아.. 꼬마.. 깜짝이야.. 꼬마야.. 잠깐만.. 얼굴 한 번 볼까? 얼굴 한 번만 보자 잠깐만.. 이거 누구야? 진짜? 혹시 여기 누구랑 같이 있어? 어? 옆에 왜..? 옆에.. 왜..? 옆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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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. 예전에 여기 것이.. 원래 이렇게 되어있던 것들이 아닌데..? 옆에.. 옆에 누가 있다는 거야? 어딨어? 옆에.. 옆에.. 말해봐 겁먹지 말고! 왜 겁먹고 그래? 몇 살이야? 뭐라고? 방금 무슨 소리야 얘들아? 이거 좀처럼 쉬울 것 같지가 않다? 좀처럼 쉬울 것 같지가 않아? 누구십니까? 꼬마는 확실한 것 같고 한 분 누구십니까? 꼬마가 옆에 또 있다고 했어 꼬마가 어렸어 끼케바야 여덟아홉 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가 옆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 누구십니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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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쳐? 지금 나한테 닥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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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샷 준비 얘네들아 샷 준비 잠깐만 이 여자구나 이 여자구나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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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나와 안 나와? 나와 야 야 야 꼬마야 나와 너라 야 이 자X야 너 꼬마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어디 계신가요? 어디 계신가요? 어디 계신가요? 여기 방금 뭐라고? 뭐 있어? 뭐라고? 뭐라겠어요? 뭐 가만히 있어 뭐가 있어? 잠시만요?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못 알아드렸습니다 아..좋다..좋다..좋다..좋다..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? 하지 말아도.. 하지 말아도.. 잘 안들립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해 주실 수 있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잘 제가 손을 주 augment을 보내주ません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런 적 있었나 원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얘들아 잠깐만, 내가 지금 가슴이 아파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갈 수가 없어. 잠깐만 보고 있어. 내가 먼저 확인하고 올게. 알았지? 누구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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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! 나와! 도망갈게! 얘들아.. 분명히 들었지? 다르게 쳐볼까? 다르게 쳐볼까 한번? 그냥 막 찍게! 그냥 막 찍게! 그냥 6번 찍게! 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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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게! 기분이 안 느껴야니까 막 잡기야 잡기! 마인드기 한다문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